겁나게 뭔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여기로 이어져있는데? 역대가 누구있다요? 겁나 없나? 가덩도 계속하죠 어휴, 애들 많아요 이제 저러가 우리 경험실 좀 얻자 다죽어 이야아 경험실 올라가는거 봐라 얘는 안좋아요? 야 왜 야 누구 또 오니? 야 야 누구 또 오니? 야 여기서 하는게 낫겠다 야 그러면 야 여기서 이렇게 찍을수 있을거 같은데? 그죠? 야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게 훨씬 더 쉬는데? 날 따라만 온다면? 어어 저녁이 다가오고 있대요 어어 어이 괜찮아요? 예 공석이 하도 빨라가지고 거리만 유지 잘하면 어어 어어 괜찮습니다 나쁜보기가 아니야 원래 데드할렛에서는 버릴보기였는데 뭐야 뭐야 어? 얘는 말도 할줄 아네? 감염자님? 죽어 야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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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불 달고 안죽냐? 좋아 지금 거의 다 저녁이 돼가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가야겠다 지금 이러고 있을 도닥거리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이쪽으로 어어 왜 오우 왜 왜 왜 왜 온거야 이래 야 죽어 죽었니? 아 그래도 안 죽었어 아우 언니 왜이렇게 안죽어 죽었다 자 파이어크랭커 아 저력 다 돼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되는데 자 가죠 자 여기야 오케이 빨리빨리빨리빨리 시간이 없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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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선비네 터져 올린다 뭐. gotten 그리고 bon vad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인산뜨로 죽여야 해요 죽을 거에요! 그리고 3m의 도저히 사놓으면 다 독립이 되요 야 근데 워터는 수안나 기니뉴! 총이 없는데 닥치할 수 있는 곳은 어서오세요 오케이 나이트 이즈 니어 세이프하우스가 빨빨리 나가야 된다 아닌가?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가야 된다 세이프하우스로 가자 저녁이 다가온다 저녁이 나가오고 있어요 빨리빨리빨리빨리 여기 세이프하우스 아아아아 젠장아 하필 저자식 있는 세이프하우스야 안되겠다 여기까지 가야돼 이거 얘는 얘는 못해 못해 쟤 못죽여 빨리빨리빨리빨리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오오오오 그렇다고 시간이 없어도 죽으면 죽으면 뭔 소용이야 빨리빨리빨리 50미터 세이프하우스 저녁되기 전에 빨리 가야됩니다 오케이 어? 여기 뭐 파는 애가 있네 메디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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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킷은 무조건 사야돼 메디킷은 무조건 사야돼 알코올 열개 사고 이거 하나 더 사줘 멈rowd 쫄곡 으으으으으으음 후으으으아 자 아침 아침맞냐? 아침 아닌데?? ją 못 trem quadrant guidelines 으흫 으흐 야 공짜 그거 봐야되는데 이게 뒤돌아보는건데 달릴때 저거 이거쓰면은 겁나 무섭지 더 무서울꺼야 아마 뒤에서 막달아오는데 저기 세이프하우스 이거 이거 아 여기여기 또 두고있다 도와달라고 한다 야야 오케이 야 저지완튼 모르겠다 일단 이제 저기 어떻게 가냐? 밑으로 내려가는건가? 지하쪽으로 해서 접근하는건가? 아닌데? 맞나? 자 이쪽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자 으쩨 나 멋있지 나 멋있지 킥 아우 아우씨 대 무릎아파 무릎아파 떨어지기 겁나 아프고 아플거같애 무릎어오오오오오오오 잘 떨어져야됩니다 떨어져야됩니다 catching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어차 spring 부ąt 자, 크래커로 크래커로 죽여! 크래커로 어어fäh.. 안되 X4 지금 세모.. 박..박.. 아..박..히.. 자 ended.. 쓰..eg..안대네 ..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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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죽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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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래커 너희들 송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오오오오 어 뭐야 아하핫 아 진짜 오 이미 오 아하핫 아하핫 아하핫